아, 아빠가 왜… 축하드립니다, 최 차장님. 이번엔 제가 졌네요. 하하. 감사합니다, 빅토리진. 아니, 감사해요. 진 차장님. 아니, 빅토리진이 우리 아빠? 아,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… 여보, 기운내세요. 그래야지. 어머, 이 애가 왜 이러지?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가? 하하! 하하하! 머리야, 왜 그러니? 아빠가 좋다니까 마음이 아파요. 괜찮다니까. 매번 이길 수는 없잖아. 그래도 아빠는 광고일이 너무 좋단다. 아빠, 죄송해요. 하하! 아, 얘가 왜 이러지? 아, 맞다. 주말에 아빠랑 놀이공원에 놀러 갈까? 그동안 너무 바빠서 아리랑 못 놀아줬네. 정말요? 약속해요! 그래, 약속. 야호! 신난다! 아빠, 비어. 이번엔 실수 안 하고 진짜 제대로 만들어준다. 오늘의 스페셜 요리는 엄마표 부침개. 네! 회사일로 항상 바빠서 수화를 잘 챙겨주지 못하는 거 많이 미안해. 앞으로는 엄마가 더 노력할게. 괜찮아요. 엄마만 알아요. 전 열심히 일하는 엄마가 더 좋아요. 어머나, 우리 딸 어느새 어른이 됐네. 이게 무슨 냄새지? 아, 다 타버렸잖아! 아, 다 타버렸잖아! 힘들지, 슬프고 홀로 우는 날도 늘어났겠지 외롭지, 두렵고 어쩌면 가슴도 많이 아프겠지 마치 마법에 걸려버린 곰초처럼 거울 속 네 모습이 달라 보여도 숨지 마, 눈 감지 마 넌 이미 꽃처럼 아름다우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두려워하지 마 새로운 무대에 서는 것일 뿐 있는 그대로의 너, 너를 사랑해 이 세상 소중한 건 바로 너니까 나도 그땐 너와 같았어 약해지지 마 넌 곧 보석보다 단단해질 테니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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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, 네 네, 네